매일날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급등 시세를 내줄 수 있을까요 네오샘 아마도 지금 비중이 입은 만천팔백원의 50%시거든요 그러면 저거 한 번에 매수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저 위에 매수하셔서 계속 낮추신 건가 보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조금씩 비중을 높여 오신 거예요 알아보죠 네오샘입니다 만천팔백원 비중을 무려 50% 들고 계시거든요 네오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오샘은 반도체 섹터가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이 종목도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죠 cxl 관련주의 대장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cxl 메모리를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엄청 집중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hbm은 선두를 지금 sk하이닉스한테 뺏겼기 때문에 cxl 시대가 오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다시 한 번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cxl의 지금 검사 장비는 네오샘이 지금 거의 유력하게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돼요 지금 이제 이쪽에 많이 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cxl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이제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도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죠 그런데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는 실적이 잘 나올 걸로 보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실적이 아니죠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가이던스 부분에서 살짝의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 또 시장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낼지 모르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한 번에 또 하락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만약에 한 번에 하락이 더 있다면 그때는 정말 매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비중이에요 50%시네요 오늘 참 기로점에 있는 날인데 이 50%를 다 가지고 그냥 견딜 것인가 아니면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보면서 다시 비중을 실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50%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좀 매도를 해놨다가 네오쌤 오늘 장중에 저기 저점이 전전점 깨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와 관련된 경계감이 분명히 지금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놓으셨다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 보시면서 내일 시간회가 중요하겠죠 그거 보시면서 다시 늦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많이 들이지 못합니다 이번에 반등이 나와도 딱 매수가 11,800원 정도가 1차 목표가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 정도면 매도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날이다 오늘 딱 그 날에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쌤 살펴드렸습니다 비중도 좀 많으신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오쌤 중목진단 살펴드렸습니다 네오쌤